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똑같이 조여주면 되는데 조일 때 전투력의 최전선이자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소대장으로서 대안군에게 임기자 부대를 보여주겠습니다. 상승복수리여단 장병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낼 수 있도록 참모부가 더욱 군발하여 제 역할을 다해내겠습니다. 장병들이 이번 훈련을 발판삼아 더 나은 자신과 더 나은 군대를 위한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. 대장으로서 여건 마련해 모든 계량을 동원하겠습니다. 장병은 강아지에서 일어난 후 관광호와 함께 장병은 기대된 후 전원을 따라다녀는 것 같습니다. 이번 KC팀 훈련에 명진왕 대대가 하나가 되어 최고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물심 양면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우리 상승독 3여단 전후 장병들은 모두가 지휘관을 중심으로 하나로 인하단결하여 목적을 이루고 멋지고 강당하게 복귀할 것입니다. 여단장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2, 1 돌파구를 통해서 사단의 차후 임무를 군단 UAV 정찰 결과 대전 초기부터 카우층 공격을 강요할 것으로 공부시 21번 보루 각 진지정리하고 출발했습니다. 공부시 21번 보루 각 진지정리하고 출발했습니다. crapov chltx 으 노란전 종료 식별했다고 나온거 아냐? 여기 있는 연기는 어디 어디 deception convers 학살 speech 전제된 에너스피 4단계 착용 헤쳐나갈 수 없는 절망의 계곡에서도 부스러운 시간을 넘어 치료받게 되는 순간 고통으로 신음하는 나의 전... 중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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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시 5분 습격대 무선방에서 습격 실시 임박 징후가 끝 현시감부로에서 공격준비 파괴 사격을 실시할 수 있도록 소량세대 브라본 부대 태북함 사격 완료하였습니다 소량세대 브라본 살아나는 어허에 이름내아나는 여기가 있는 건가요? 그래서, what he wants us to do... 중대 현재 위치 전방으로 강력하게 공격할 것 현재 훈련 문제 삼중대는 울산중격서를 확산 이후에 진지 강화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